도파민이 빨랐어. 도파민이 빨랐어. 도파민이 빨랐어. 도파민이 빨랐어. 도파민이 빨랐어요? 최애나 스마일리. 나와. 정답! 나 안 돼. 나 안아! 오케이! 안 좋은데? 둘 다 맞추셔야 돼요. 아, 맞네, 맞네, 맞네. 에헤이,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야기! 왜 도파민? 야기! 왜 도파민? 트와이스! 트와이스! 3, 2, 1. 땡! 클리셰! 아, 나야! 나야! 주인공은 나야. 기회는 우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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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기회는 우리니까. 기회는 우리. 잘 알아요. 트와이스! 우아하게. 누구야? 트와이스. 정답! 트와이스! 트와이스! 아, 잘 봐. 아, 잘 봐. 잘가 spotlight. 다들, Palmer 스테이프. 우아 Several 업직으로창을 내 6간만추. 트와이스 stairwell. Who can do the title of us? Andy Fer effort! 우아하게와. 잘했다, 4번 gal. 너무 잘했 basically. 잘못할 텐데. resholdenover分. 오ソming. 도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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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빨랐어. 이거 근데 도파민이 빨갛어. 선미의 열이 올라요. 춤춰야 돼. 일단 출게요. 창문 좀 열자. 더워. 얘들아 산책 한 번 하자. 산책 한 번 하자.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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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야 돼. 봐야지. 오른쪽, 오른쪽. 이번엔 외줘, 외줘. 빗어들어. 왜요? 도렴 편이가... 도렴 편이가! 도렴 편이, 도렴 편이. 도파민! 도파민, 도파민 제일 먼저 했.. 도파민! 도파민, 도파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반사신경이 이거 훨씬 빨라. 도파민? 에피 덜레스죠. 정답. 거기 워부터 터널 우리 넷이 할 수 있네요. 저희 단체 공부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따로 와. 네. 아직. 여기다. 여기다. 걸어와. 언니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아니야, 아니야. 언니 가. 가자, 가자. 준비 다시. 너무 좋아. 어떻게 날 거야. 아, 왜 내온다. 저거 열 번 쥐고 있잖아. 저거 때문에 마이프 붙였어. 야, 나 치진 좀. 이제는 할 수 있네. 도파민. 도파민. 이게 뭐야? 엘시티 드림 선배님들이에요. 어? 부퍼링. 버퍼링. 정답. 뭐. 진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뭐야. 뭐야. 은하! 문장님! 문장님! 우리한테 왜 이래! 아유 잘 먹을게요 어머님! 야 한 잔 먹어! 아! 몰라! 도파민! 아 몰라! 도파민! 아 몰라! 잠깐! BTS! 제목은요? 온! 정답! 미칠지 않고서야 못살겠어! 야 나 이거 숨까지 췄어! 오세요!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자! 깜짝! 발 발! 하나! 기억 안 난다 지금 조금! 발 발! 그게 김지연! 너 김지연이었어요! 저에겐할땐! 기필 랏! 기필 랏! 오케이! 아니 이 춤추려고ns 글릭고기! 어? 글릭고기! 어? 글릭고기! 자, 렛츠게 else. 나나나 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내가 웃고 있어 내가 웃고 있어 내가 거는 제명해지해 세연의 두리소 야 뭐야. 가자, 앞으로 가자.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자, 가자! 난 난 놀려! 나나나나나 좋아! 나나나나 좋아! 좋아! 정답! 뭔 소리에서 내가 정답이라고 했어? 유나 선배님의 비밀번호 486? 정답! 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루에 내 맘 사랑을 원하는 목폴리스트잖아 짠 짠 짠 짠 짠 둘 셋 넷 매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한 나나는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하이라이트로 가주셔야 돼 하이라이트로 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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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곧 나와 곧 나와 하루에 내 맘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에 키스를 해줘 키스를 해줘 나의 맘 알아주는 너의 맘에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너만 칠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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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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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응제 할 수 있어 이거 알아야 돼 박경림 선배님의 박경림 선배님의 착각의 늦 정답 착각의 늦 착각의 늦 정답 이거 이게 뭐야? 몰라 날 생각했었다고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의 배력 속으로 빠져 빠져 언니 보여주세요 너 이거 알아? 약간 이렇게 해야 돼 빠져 모두 빠져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의 배력 속으로 사실의 척 빠져 다같이 사랑에 빠져버려 이젠 빠져버려 눈으로 선택할 수 없는 나의 배력 속으로 이제는 한 사람만 빠져버려 이제는 한 사람만 그것만 놀러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야 코넨 언니 돈 주지 마시냐? 빨리 줘 그래 좀 만나자 코넨이랑 빠져 빠져 와 언니가 많이 본다 아니 저는 뭐 언니 교통 정리하는 줄 알았어 뭐야 밥 밥 티라라 밥 밥 티라라 와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눈을 떠 소릴 높여봐 더 크게 외쳐봐 그대 수퍼스타 그대 수퍼스타 응 원 투 쓰리 포 바빵 티라라 와 이거 알아 왜 이렇게 어벤져스 같아 바로 하이라이트로 저희가 점프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죠? 정말 수많은 명곡도 있으셨고요 마지막 은퇴방송이 아마 인기가요 무대였던 거죠 자 정답은요 슈퍼스타 선배님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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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봐 왜 이렇게 틀려주세요 기회 왔어 다 왔어 자 자 슈퍼스타 몰라 이걸 몰라 지구자도 사이트 우리한테 언제와 우리한테 언제와 가톡톡씨 언제와 아아아라 그런 몸짓 구간의 제목이 바바비나라 주얼리 선배님의 슈퍼스타? 정답! 아아, 이은sa 그 제목 말했잖아 나는 슈퍼스타님이 실제 나의 제녀만 그 나의 제녀만 예이 예이 이거 깜짝ая줘야 돼, 이거 이거 계속해줘야 돼 너무 잘했다 유순아 이렇게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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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왜 몰라 나 좀 웹을 일으켜야 돼 우리가 스포츠가 얘기했잖아요 목소리를 그렇게 매토를 대박 네가 이러는 거 키바잖아 내가 네가 맞힐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얼굴이 까매요 마시고 살짝 이거 악 레드맵 선배님의 레드맵 선배님의 정답 가자 한 번 당겨 한 번 당겨 같이 즐겨줘요 너리로 못된 얘기로 자꾸 피해가려고만 아니 왜 레드맵 레드맵 아 피 피 피 피 빨라지는 데 널 어떤게 하 피 피 피 피 피 피 버려 나를 볼 때 널 어떤게 하 피 피 피 피 피 피 버려 나를 볼 때 마지막 많은 생각까지 점점 다가오지 crazy 아침 알게 추는 샷 레드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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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시만요 아니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이 제스처는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충분히 쳤잖아요 충분히 쳤죠 제가 볼 땐 충분히 쳤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네네 맞춰 춤은 아무 규명은 없어요 기대해놓는 거예요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유진 씨는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유진 씨 빠졌고요 유진 씨 빠졌고요 자 준비하시고요 갈게요 아 일단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넌 나고 나는 너 지코 와 자 하나 둘 셋 난 3 넌 나고 난 너야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난 너고 넌 나야 난 이랬다면 부른 서로가 될 거야 3 넌 나고 난 너야 넌 나고 난 너야 넌 나고 난 너야 아 살떡살떡 너는 나고 나는 너 지코 저 한 번만 다시요 넌 나고 난 너 넌 나고 난 너 넌 나고 난 너 지코 그럼 저희죠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아니 아니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나 나는 넌 나고 넌 나고 아니 니가 없는 거야 나는 나 넌 나고 나는 나 네 밀당 밀당 너는 너 아니 너는 나 너는 나 나는 너 한 번만 다시요 뭐라고요? 너는 나 나는 너 지코 너는 나 나는 너 너 지코 정답 정답 아 아니 아 아니 충분히 봤으니까 아니 별빵도 안 일해요 감사도 안 일한다고 더 틀어줘 더 틀어줘 아 놀자 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뭐 시간 관계도 있고 메모리 관계도 있고 승모근이 지금 바짝 써 있어요 아니 어느 촬영장이 메모리 탓을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 자 진정하시고 두 분 중에 한 분 맞추시면 좋아요 10점 1점입니다 네 노래 최소 10초 이상 들어주세요 저희 알겠습니다 세리머니 요거 아 네 Okay 오늘 어디? 아 에이밍 너는 어디? 이날 어디? 샬또 왼지 안녕 그리고 쌀떡 쌀떡 뭐야? 3초입니다 빅뱅 빅뱅이 빅뱅의... 코코 근성이... 빅뱅의... 아무거나 해봐 자, 충분히 시간 줄게요 빅뱅의... 3... 아니야! 빅뱅 아니에요! 위너의 센치의... 위너의 센치의... 정답! 노래 너무 좋아! 쪼핑크랑 대방! 레드벳의 슬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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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점 셀카 팀이 승점 1점을 끝났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고 싶어 뽑아보세요 뽑아보세요 제발 제발 2점 5년에 나쁘지 않아 우리가 한참 열심히 날라나는데 영주씨도 괜찮은 회 아닌가요? 웬만하면 우리가 다 알더라 여기가 전공이죠 우리 딱 중고등학교 때 장기자랑 열심히 나갈 때 찬조 공연할 때 찬조 공연 찬조 우리 여고 댄스부가 남학교로 찬조 공연을 갔었어요 찬조 공연 찬조 공연 찬조 공연 가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맛있어 밀덕 안다고요 이걸? 밀덕 하나 둘 셋 FX의 라차타 정답 정답 어떻게 하노 이걸? 랄라 이렇게 차 다리 차야돼 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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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이렇게 차 차차요 차차요 신난다고요 라차 라차타타타 노래를 따라 좀 더 따라가 너무 쉽지 다들 좋아 베이비 너무 쉽지 다들 좋아 베이비 다들 좋아 베이비 prem 프라이 sch 준비 프라이 패티 프라이 비쥬 프라이 프라이